말씀의 짱만큼이나 많은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오용하는 구절입니다. 성경 그 안에서도 특히 이사야에 나오는 동방이 한국이고 한국에서 재림주가 나온다는 교리인데요. 그래서 흔히 동방론이라고 불립니다. 근거구절로 이사야 41장 2절과 46장 11절을 많이 제시합니다. 이사야 41장 2절에 보시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46장 11절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오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구절만 보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만 같죠. 특히 이사야 46장 11절은 개혁 한글에는 동쪽은 동방 사나운 날짐승은 독수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독수리 뭔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했으니 한국은 동방이라는 다소 당황스러운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재림주가 나올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로 왜곡시켰죠. 기독교 복음선교회 즉 jms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동방의 독수리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다. 신약대는 예수님을 보내어 말씀하셨다. 동방의 독수리를 보낸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지 못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재림을 예언한 말씀도 된다. 과연 옳을까요?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백성을 되찾으실 것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히 교만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한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성경의 바사라고 되어 있는 페르시아 그리고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때문에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동방은 바로 페르시아이고 동방의 독수리 즉 동쪽의 사나운 날짐승은 고레스 왕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으면 본문을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왜곡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단단체들의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의 재림주가 왔다고 믿는 중국 이단사이비 단체들은 성경의 동방을 중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만 비밀을 깨달았다고 늘 자부하시지만 실상은 왜곡된 성경 해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